2위는 김정은 결혼식.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죠? 날짜가요? 바로 4월 29일 금요일이었죠. 배우 김정은씨가 드디어 품절려 대여를 합리했습니다. 동갑내기 재미겹고 금융인과 3년간의 교재 끝에 결혼의 꼴이 난 김정은씨. 이날 결혼식은 삼청동 한옥 레스토랑에서 비공개 스몰 웨딩으로 진행됐는데요. 고소영씨, 김희애씨, 송윤아씨, 그리고 이혜영씨도 하객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고 하죠. 소속사 측은 결혼식 당일에 김정은씨의 웨딩 화보를 깜짝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신랑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그동안 작품을 통해 배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정은씨.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 더욱더 큰 사랑을 받겠죠? 사랑하는 우리 자기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정은씨는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쭉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행拜拜 김정은씨는 결혼 tabs